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리빙TV 경마방송 민병찬입니다. 10월 5일 토요경마 시작하겠습니다. 천고마비 계절 10월의 첫째 주 토요경마가 되겠습니다. 전반적인 편성의 강도가 월초경마치고는 상당히 난해한 구도이고요. 인기만 압축경주도 있지만 매경주 주의하셔야 될 법병결력까지 저희가 낱낱이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 오늘도 저와 함께 토요경마 해법을 제시해 주실 김지영 의원 소개합니다. 저희가 준비한 첫 번째 코너 지난주 하이라이트 영상입니다. 11번 송완킴디는 추입으로 멋진 추입력을 발휘하면서 입상을 차지했었던 만큼 이번에도 한 번 더 기대. 4번 원더풀팡팡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나아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직전에 빠른 적응력을 보여줬다는 부분에 인코스 진입. 6번 망치블레이드 역시 직전 경주 상당히 호전된 끈기 속에 입상을 차지했던 전력이니만큼 선전기대치 높은 말로 추천드려오겠습니다. 이미 우측이 심사 때 외곽 따라가는 조건에서도 충분한 경쟁력을 선보였기에 2번 솔리벨은 선행이던 따라가던 모든 전기를 소화할 듯합니다. 빠른 흐름에 따라간 전기에서도 어느 정도 가능성을 엿보였던 만큼 이번에 내측에 1번 2번의 선행만을 보내놓고 외선 따라가는 전기에 한 박자 빠른 스포트 기대치가 있는 여팔 1번 큐피드 가위가 되겠습니다. 이번에 코스 다시 한 번 1번 배정받았고 선행 작전이 주요할 듯합니다. 1번 문앞코스의 1순기대치 높겠고요. 이번에 안쪽 게이트 들어왔고 발주번 했고 거리 내린 1300m 은근히 빠른 페이스에 밀어 선두 가담하는 스피드도 갖춘 가운데 이번에 1번 콜윈의 선전기대치 충분해 보이고요. 게이트는 외곽이지만 이번에도 선행을 나서던 따라가던 선두권에서 가장 유리하게 운영 가능하게 10번 케미블루를 중심마로 강조를 드립니다. 이제는 발주도 원활해졌고요. 정상주기 들어왔고 게이트 안쪽 2번 갤럭컬린의 연투기대치 충분해 보이고요. 1번 게이트에 여태의 빠른 말들 매치게 밀려있는 가운데 내선인 코스 유리한 전기 운영과 적정거리 1200m 실전 변화부인 1번 골든 게이트를 강조드립니다. 지난주 하이라이트 확인하셨고요. 이번에는 건전 경마 캠페인입니다. 저희가 자신있게 준비한 첫 번째 경주는 서울 이경주입니다. 출마표 보시죠. 경주거리 2300m 국산 6등급 이세마 12마리 마필 출전하는 레이스입니다. 실전 변화의 기대치가 높은 마필들이 다수 출전합니다. 직전에 이미 검등 전력도 있고요. 대비전치는 10마에게도 관심이 가는데 과연 경주 여권 유리해지고 적정거리 출전하는 입상 도전마가 어떤 말이 있을지 그 내용 중압에서 스타트는 김지영 의원의 자세한 해설 준비했습니다. 네, 서울 이경주 제가 해설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이경주에서는 1300m 거리, 다소 느려진 흐름에서 누가 유리하게 전개를 풀어낼 것인가가 가장 관건이 되겠죠. 저는 그 중심에 7번 황금해 먼저 추천을 드리면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7번 황금해는 대비전에서도 굉장히 많은 관심을 받았던 전력입니다. 근데 지나치게 강한 상대를 만난 감이 없지 않아 있죠. 7마 신차로 2위를 차지했다는 부분은 아쉬운 대목이 될 수 있겠습니다만 따라가면서도 근성을 보여줬었다는 부분과 여유있는 2위 입상이었다는 부분에서는 충분히 점수를 줄만합니다. 특히나 10마 승부로 그렇게 강하지 않은 마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되는 말이었기 때문에 가능성이 높았던 전력이었기 때문에 아낌없는 승부를 보여줬었던 그 저력이 빛을 발하지 않았나 싶고요. 이번엔 1300m로 거리가 늘어나 있는 상황이지만 황금해와 함께 뛰었었던 라온 베스트맨도 지난주에 승급전에서 1300m를 여유있게 통과했었음을 감안해봤을 때 황금해가 이번 경주에서 선두권 강공 주요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 전력입니다. 선두권에서 함께 응수할 수 있는 전력은 1번 럭키상훈이 되겠죠. 럭키상훈 같은 경우에도 데뷔전은 좀 너무 강한 상대를 만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매니챔프, 매니히어로 등의 말들을 만나면서 선두권의 악착같이 공략은 해봤습니다만 편하지 못한 전개 속에 밀리는 걸음이 아쉬웠던 전력인데요. 데뷔 이후에 훈련 강도를 더욱 높이면서 전력포가에 신경을 썼던 것이 뚜렷하게 성과를 나타내기 시작한 시점이고 힘도 직전보다 확실히 들어차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럭키상훈과 황금해가 동반 입상할 가능성을 먼저 점쳐봅니다. 이 둘의 이강 구도를 깰 수 있는 말은 외곽이지만 12번 선우엔테우스는 좀 눈여겨봐주셔야 되는 데뷔전 치르고 있는 신마인 것 같습니다. 연습주행 당시에 주행심사도 여유있게 통과를 했고요. 연습주행 당시 내용이 상당히 인상깊은데요. 연습주행이기 때문에 끝번을 받고선 12번에서 출발을 하게 되는데 상대마들이 다 상위 등급의 재심마들이었습니다. 당시 우승을 차지했던 야오스칼캣이라든가 이번주에 1등급에 출전을 하죠. 울트라챔피언이라든가 골든블랙 등 우승특기까지 모두 재심을 치르고 있는 외산마 그리고 상위 등급 말들이었음을 감안해 봤을 때 채찍 많이 쳤고요. 추진 많았어요. 그래도 괜찮습니다. 그 걸음만을 실전에서 고대를 융화를 시켜낼 수 있다고 한다면 외곽에서 늘어난 거리이기 때문에 오히려 좀 더 끈기있게 근성발이 가능해 보이고요. 5번 슈퍼 액톤까지 추천을 드려보겠습니다. 솔직히 데뷔전에 기대치가 없었던 전력인데 너무 근성있게 잘 뛰어주는 걸음에 이번에 훈련시에는 더 보강된 전력 분명히 순위상승 기대치 높은 복병으로 추천드릴 수 있겠습니다. 하이 등급 단거리 레이스 직전의 입상 전력이죠. 7번 황금해를 중심으로 강조해 주셨습니다. 이번 경주 레이스 흐름은 7번 황금해와 안쪽의 1번 럭키상훈이 앞서거니 뒤서거니 선두권에서 레이스를 주도할 듯합니다. 7번 황금해는 직전 경주 라운베스트맨이라는 능력 좋은 걸출한 선행마가 이끄는 페이스를 따라가며 극복을 해낸 만큼 이번에 늘어난 거리에서도 정기의점을 극대화할 수 있는 전력으로 보고요. 역시만 1번 럭키상훈은 직전 경주 상대가 막 강했고 당시에 선행을 나서지 못한 조건에서 아쉬운 사착이었습니다만 이번에 1번 게이트의 여타임 아피들보다는 선행을 나설 공산이 커 보입니다. 발주가 총알 같아요. 늘어난 1300m 거리 선행 강공작전 가능해 보이는 1번 럭키상훈이고요. 10마 12번 선우 엔테우스는 상당히 주폭이 좋은 기본기 가춘 10마로 보입니다. 여기에 9번 라이징 빅토리가 있습니다. 직전 데뷔 전 경주 하이페이스 최단 거리 1000m 출전을 의도적으로 잡고 후미에서 희망을 잘했고 막판에 정말 근성 있는 걸음으로 탄력적인 끝걸음 열악 남기며 3차까지 했던 말입니다. 당시 거리가 1000m였고 빠른 흐름을 감안해 봤을 때 이번 경주 늘어난 1300m 거리에서 한 발 더 써줄 수 있는 충분한 복병 가치가 있어 보이는데 김지영 의원 9번 라이징 빅토리 어떻게 평가하세요? 저는 솔직히 민병철 의원님 3번 검포를 질문해 주실 줄 알았는데 9번 라이징 빅토리 참 신하네요. 라이징 빅토리가 데뷔 전이 보여줬던 추임역 저 역시 인정을 합니다. 다만 말씀해 주신 대로 민병철 의원의 설명대로 의도적이라면 의도적일 수 있어요. 왜냐하면 당시에 강선행마 이두가 압도적인 인기를 구가했었던 경주였죠. 물론 당시 선행을 나갈 것을 기대했었던 케이토킹은 선행으로 1순을 하면서 여유있게 선입걸음을 완전히 제압해버리는 걸음을 보여줬습니다만 함께 응수했었던 데뷔 전에 블루킹이 좀 아쉬운 성적을 거뒀었죠. 그 바람에 인코스에서 차분하게 선입을 했었던 큐피드 비상이었죠. 이 말이 이제 입상을 차지하면서 이변이 발생을 했는데 라이징 빅토리 같은 경우에는 의도적이었던 것이 의도치 않게 주요하면서 라스트 한바를 썼다라고 판단을 합니다. 즉 이번 경주에서는 그런 흐름은 또 한 번 기대하기는 힘들겠고요. 조금 더 앞선에서 움직여준다면 가능성이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 선입권조차 매우 두터운 상황이기 때문에 글쎄요. 3복승 정도의 가능성만 열어둬야 되는 복병이 아닐까 싶네요. 네. 서울 2경주, 2세마 경주는요. 직전에 최단거리 입상전력이고 이번에도 선행이든 선입이든 선두권에서 자유롭게 전개 운영 가능한 7번 황금해를 중심으로 저희가 설명드린 도전 복병 전력 꼼꼼히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이어지는 경주는 서울 삼경주입니다. 출마표 보시죠. 경주거리 1,300m 국산 6등급 12마리 앞말들이 출전하는 레이스입니다. 네. 삼경주는 제가 해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등급 앞말레이스죠. 절대강제는 없는 구도로 보이고 있고요. 최근에 꾸준하게 실전 변화의 기대치를 가지고 있는 말들이 상당수 있습니다. 물론 동거리 이미 입상전력도 눈에 띄는 구도입니다. 자, 7번 블루밴드입니다. 실전 부진한 면모 계속 보이곤 있습니다만 최근 계속해서 전개의 다변화를 꽤 하고 있는 말로 보입니다. 분명 선발력도 있는 그런 전력인데 직전 경주는 7번 블루밴드 당시 외곽게이트 분리한 여건 의도적으로 후미에서 참고 마지막에 한 발 몰아쓰는 전략 종반 걸음의 여력을 충분히 남겼단 말입니다. 기본적으로 출바로 선두가닥 스피드도 충분히 갖춘 가운데 이번 경주 레이스 흐름은 그렇게 빨라 보이지 않은 구도 속에 직전처럼 후미에서 타이밍이 늦는 불상사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7번 블루밴드가 휴양도 다녀왔고 이번 경주 편성호기 만났고 레이스 흐름에도 걸맞는 중심마로 평가가 됩니다. 7번 블루밴드를 중심으로 설명을 드립니다. 자, 도전권들 직전에 최단거리 입상했던 10번 최강 캠프를 필두로 안쪽에 3번 그린레이저 여기에 8번 베스트 골드가 가세하는 형국입니다. 자, 10번 최강 캠프는 과거 코너에서 해치 기대내락벽으로 주행 거부 중심사처분을 받았던 말인데 휴양 복귀 이후 꾸준하게 전략 변화를 모색하더니 직전 경주 최단거리 추입으로 입상을 차지했던 전략입니다. 자, 기본 선발력도 있었던 말이지만 직전 경주로 10번 최강 캠프는 반템포 늦발하고 후미 쳐졌습니다만 차츰차츰 야금야금 격차를 좁히더니 종반에 월등한 결정력을 선보였단 말이죠. 자, 2번 경주 직전됨이 늘어난 거리 또한 국악자급발 승인장구 착용을 했고요. 과거 기대내락벽이 어느 정도 상쇄된 가운데 자, 이번에 늘어난 거리에서도 연투 기대치를 갖춰볼 10번 최강 캠프가 되겠습니다. 자, 여기에 3번 그린레이저가 지난 3월 경주 이후 오랜 공백이 있었고요. 자, 직전에 복귀전에서 당시 빠른 페이스 최단거리 1000m 출발 시 약간 방해 여파로 주춤거렸습니다. 후미 쳐졌습니다만 직선에서 상당히 재차 올려붙이는 걸음의 여력이 상당히 좋았고요. 이번에 게이트 안쪽 들어왔고 역시 지난 8월 16일 보였던 주행 심사 때의 승발력이라면 게이트 안쪽에서 초반부터 선두권 공략도 가능한 전력으로 보입니다. 직전에 초반 쳐진 것은 좀 방해 여파가 있었어요. 어차피 느린 페이스의 코스 안쪽에 3번 그린레이저가 아예 초반부터 선두 장악에 나서 준다라면은 충분히 전개 이점을 극대화할 수 있는 말로 보입니다. 3번 그린레이저가 되겠고요. 자 여기에 8번 베스트 골드가 역시 과거 내치기된 악병이 있었는데 그 부분이 교정이 되었고요. 직전 경주 당시 1300m 첫 입상을 차지했던 전력입니다. 직전 당시 그날이 9월 7일이었죠. 태풍이 한반도에 상륙했던 바람이 상당히 많이 불었던 날인데 당시 인코스에서 차분하게 휘면배 마지막에 올려붙이는 걸음 보이며 그 태풍 불었던 날에도 입상을 했던 전력이죠. 이번에 다시금 적정한 거리 8번 베스트 골드의 연투기대치까지 가능해 보입니다. 결국 서울 삼경주는요. 자 느린 흐름의 종반에 충분한 월등한 결정력을 유감없이 발휘할 7번 블루 밴드를 중심으로 말씀드린 삼두의 도전 세력 정리해 드립니다. 네 민맹천위원회 해설 잘 들었습니다. 다소 보는 시각에 차이가 있지 않나 뭔가 비슷한 듯하면서도 엄청나게 큰 차이가 있는 편성 분석이 아니었나 싶어서 저도 좀 말씀드리기가 좀 조심스럽긴 하네요. 자 우선적으로 말씀해 주셨던 10번 최강 캠프를 저는 가장 우선순위에 놓고 풀어가려고 합니다. 10번 최강 캠프 같은 경우에는 직전 경주의 블레이드스톰이라는 걸출한 선두권 강공 세력에게 오마신차로 밀리는 걸음을 보이긴 했습니다만 당시 그렇게 압도적인 인기를 모았었던 전력이 분명히 아니었고요. 오히려 선입 후 추입으로서의 안정적인 경주 운영이 주요했다라고 판단합니다. 이번 경주는 직전 경주보다 더 느려져 있는 흐름이기 때문에 앞서는 공격할 수 있는 말이 딱히 눈에 띄지 않죠. 오히려 10번 최강 캠프가 직전처럼 혹은 직직전처럼 편안하게 선두권에서 가사를 한 후 전개를 해준다면 이번에는 2위 승급 작순 우승 승급 목표로 최선을 다할 말로 먼저 추천을 드려보겠고요. 8번 베스트골드가 직전 경주에 상당히 인코스의 이점을 정확하게 활용을 했었던 전력이라서 저도 이번에도 한 번 더 보게 됩니다. 이동진 기수가 기승을 해서 아 이거 감량인가 했더니 감량이 아니네요. 지난주에 송완캔디에 이어서 안목함까지 연달아 2승을 거두면서 이제 이동진 기수도 수습기술 딱지를 뛰게 되었는데요. 축하드리겠고요. 베스트골드의 그 안정적인 마지막까지 꾸준하게 뛰는 그 걸음을 잘 살려준다면 재미있을 말로 저도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저는 7번 블루밴드는 잠깐 먼저 한 번 여쭤볼게요. 이 말 너무 우리 실망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직전에도 외곽이었다는 핑계를 대기에는 너무 추위걸음도 없었거든요. 정말 충어로서 가치가 있을까요? 네 직전 경주는 금노래가 이끄는 빠른 페이스였고 당시 선행마가 입상을 했던 그 편성이었죠. 당시에 의도적으로 참고 후미에서 마지막 걸음을 재본듯 합니다. 막판 걸음은 분명 직선에서의 걸음만 따지면 상당히 변화를 보였다라는 평가예요. 그런데 이번에 느린 훈련이기 때문에 과거 수성대로 좀 더 앞선 중선위권에서 위치 선정을 하고 충분히 이 편성에서는 경쟁력이 있어 보이네요. 7번 블루밴드는 입상 기대치가 높게 평가가 됩니다. 저도 잘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저는 이제 그 추입 대안으로 4번 올마이퀸을 먼저 추천해 드리겠고요. 이미 현등금 입상 경험이 있는 말이기 때문에 그보다는 이제 6번 당대류야를 한번 질문을 드려 본격적으로 질문을 한번 드려볼게요. 대비전부터 3위를 차지했던 안정적으로 성장을 하고 있었던 전력입니다. 직전 경주 이제 성장통으로 인해서 공백이 좀 길었었던 상황이고 이번에는 정상 출전 주기거든요. 충분히 더 보여질 걸음이 있다고 판단하는데 6번에 대한 평가 부탁드립니다. 네 마체가 얇은 단점은 있습니다만 분명 강단 있는 걸음을 갖추었다라고 평가가 됩니다. 공백 이후 직전에 당시 빠른 흐름에 다소 적응하지 못한 면모를 보였고 뒤심 막판에 걸음이 좀 무뎌진 아쉬움이 있었는데 글쎄요. 이 편성에서도 느린 흐름이기 때문에 6번 당대 로열이 좀 더 앞선에서 타이밍은 잡아낼 수 있겠습니다만 여태의 마필들과의 자리 싸움에서 얼마만큼 월등한 경쟁력을 선보일지에 대해서는 약간 미지수로 보이고요. 오히려 말씀하신 4번 올마이퀸이 느린 흐름에서 한 발 더 써줄 수 있는 복병 가치가 있는 전력으로 평가를 합니다. 김재형 의원의 추천 마필 중에서는 4번 올마이퀸 쪽으로 복병 가치를 높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서울 삼경주 안말레이스는 적정거리 출전 편성도 잘 만난 마필로 보여요. 7번 블루 밴드를 중심으로 저희가 설명드린 도전 복병 전력 꼼꼼히 살펴 가시기 바랍니다. 김재형 의원의 방송 추천 경주입니다. 서울 오경주 기업 경주거리 1000m 국산 5등급 12마리 마필 출전하는 플레이스입니다. 능력성장사의 5등급 마필들 또한 직전에 6등급 무대에서 우승하고 승급전 나서는 마필에게도 관심이 갑니다. 여러두의 마필들이 도전 가능한 접전 레이스 보이는데요. 김재형 의원의 자세한 해설 준비했습니다. 오늘부터서 이길 경주 김재형의 방송 추천 경주 토요 서울 오경주입니다. 지난주에 지나치게 믿었었던 말이 3위에 그치 기쳤었죠. 그 바람에 좀 너무 속이 상했어서 좀 신중하게 선정을 했다라고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경주 1000m 경주가 되겠고요. 5등급의 시작점입니다. 이번 경주에서의 가장 키포인트는 역시 선두권 세력이 되겠습니다만 선행 경합 여부 고려를 해보셔야 돼요. 그중에서도 저는 외곽으로 밀렸어도 11번 블레이드 스톰 승급전이죠 심지어는. 승급전도 문제없다. 11번 블레이드 스톰을 가장 중심에 놓고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 편성이 1번부터 7번까지 모두 안말이에요. 안말경유인 줄 알았습니다. 처음에 딱 보고. 11번 블레이드 스톰 같은 경우에는 직전 경주의 공백이 길었었던 상황이었고요. 공백을 여유있게 극복하는 낙승을 거뒀죠. 심지어는 선행이 아닌 조건. 외곽에서 감고 올라서는 선입 조건으로 차지했었던 우승이었다는 점에서 승급전 아마 4등급까지는 충분히 통할 수 있는 걸음이지 않나. 휴양이 약이 된 케이스다. 라고 평가를 내릴 수 있겠습니다. 여기와 함께 응수할 수 있는 선행형 말은 1번 하늘공원이죠. 이혼전 기술의 안전교체가 무엇보다 무섭게 느껴지는 데다가 다시 한번 부여잡은 1번 게이트라고 한다면 이 말 역시 승급전이지만 인코스에서 확실하게 선행선점을 해나갈 수 있을 말로 평가를 내립니다. 여기에 9번 달리는 에이스와 3번 홈커밍 등의 복병가치를 높여볼 수가 있겠는데요. 9번 달리는 에이스는 이 달리는 에이스가 보여줬던 직전, 직직전을 그 경주 내용 자체가 최근 야간 경마를 지나면서 서울주로에서 변화가 감지되고 있는 그 트렌드를 전형적으로 보여줍니다. 초반을 굉장히 빠르게 가져가고요. 그 이후에 버티기가 들어가는 초중반 레이스 흐름이 상당히 빨라졌다는 것을 아마 감지하신, 예리하신 시청자 여러분들은 계실 거예요. 그렇게 감지하신 분들도 계실 텐데 초반이 굉장히 빨라진다고 했을 때 가장 유리해질 수 있는 말은 9번 달리는 에이스가 되겠죠. 3번 홈커밍 역시 직전 경주는 공백이 좀 길었었던 상황. 이번에는 다시 정상 출전 주기를 맞이해서 전력 보강을 확실하게 하고 출전하고 있는 만큼 직전엔 앞전을 공략만 해봤다로 이해하시면 되겠고 이번에는 공략 후 버티기까지 들어간다로 이해할 수 있는 3번 홈커밍까지 추천드려 봅니다. 무엇보다 순말이고 여전히 건재한 11번 블레이드 스톰의 선전을 기대하면서 오늘 꼭 붙어서 이기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레이스의 흐름이 상당히 빠르게 진행되는 최단거리 레이스 유일한 순말이죠. 11번 블레이드 스톰의 선전 기대치를 가장 높게 평가해 주셨습니다. 그렇죠. 과거에 좀 기대는 확병도 있었지만 그런 부분이 해소가 되었고 직전에 공략 이후 복귀전에서 외곽 무리한 전개 운영으로도 입상할 정도로 한 단계 업그레이든 전력 이번에 정상 주기 빠른 흐름에 가장 어찌 보면 유리한 전개 운영이 가능하죠. 11번 블레이드 스톰을 중심막 강조해 주셨네요. 도전권들도 이제 선두선의권에서 유리한 전개 응수 가능한 마필드를 선정해 주셨는데요. 그런 가운데 복병같이 있는 말 한두구 눈에 띄네요. 2번 센토사 여쭤볼게요. 직전 경주는 초반 자리 잡는 과정에서 다소 전개 밀리며 쳐졌지만 막판에 재차 올려붙이는 걸음이 좋았어요. 이번에 2번 센토사는 이번 경주 편성이 다수의 선행마술전으로 선두권이 치고받고 경합이 분명 일어날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그렇다면 경합 피해 내측에서 참고 한 발 마지막에 쓸 수 있는 2번 센토사가 오히려 역으로 전개 이점을 살려볼 수 있다고 평가가 되는데 김지영 의원, 2번 센토사 어떻게 평가하세요? 센토사는 지금 질주 수단 변경 과정에 들어가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전까지 입상을 차지했었던 모든 전개는 2, 3선 선조권 강공이었다고 한다면 마지막 3위권의 성적을 냈었던 위등호 고별전에서는 추입으로 응수를 하게 되죠. 직전 승급전 역시 발빠른 상대들이 있었기 때문인 것도 있겠지만 추입으로 응수를 하면서 가능성을 보인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번 편성 선행 경합 없습니다. 1번 하늘공원, 5번 캠프바다, 2두의 선행마에 2선에서 3번, 9번, 11번이 응수합니다. 선조권 5마리 안에서 끝날 레이스로 봤기 때문에 센토사의 추위까지 볼 여력은 없다 판단합니다. 정밀한 전개 추리 분석으로 김지영 의원이 이 추천말을 모두 오픈해 드렸습니다. 김지영 의원의 방송 추천 경주, 서울 5경주는요. 흐름 빠른 최단거리 레이스, 경합을 뚫고 충분히 이겨낼 수 있는 전력, 순말 11번 블레이드 스톰을 중심으로 추천드린다고 합니다. 도전권들, 이 하이페이지 단거리에 선두선입권에서 마지막까지 결정력을 선보일 수 있는 말로 엄선해서 추천드린다고 합니다. 토요일 중반부, 붙어서 이겨드릴 김지영 의원의 방송 추천, 서울 5경주.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김병철의 방송 추천 경주입니다. 화면에서 지난 토요일 석중내역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제가 준비한 방송 추천 경주는 서울 8경주입니다. 경거리 1200m 국산 4등급 11두의 마필 출전하는 레이스입니다. 토요일 후반부 승리의 교두보를 만들어드릴 방송 추천 8경주로 준비했습니다. 선두력의 강점을 지닌 선행형 마필들이 상당수 출전하는 하이페이스로 예견되는 경주예요. 그러한 가운데 확실하게 선두권을 장악해낼 수 있는 전력의 마필이 있죠. 6번 러닝복스입니다. 데뷔 후 연전 연투 선행 강공작전으로 연승을 이어가다가 직전 경주는 HRI 트로피 특별 경주 맞상대 강했고 1400m 거리에서는 초반 선두 장악의 실패에 그야말로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이번 경주 발빠른 말들이 은근 많긴 해요. 2번 명마질주나 5번 라온패트릭 등의 선행마가 있고 7번 도키블레이드도 만만 보금 앞에 나가죠. 6번 러닝복스가 분명 손쉽게 선두 장악에 나설 수는 없겠습니다만 지난 6월 30일 경주 1200 거리 입상할 때는 코너에서 선두 강탈하고 우승할 정도로 초반 전개에서 살짝 뒤쳐지더라도 중속이 워낙 좋아 앞선을 장악해낼 수 있는 구도가 예견이 되고요. 선행을 실패한다 하더라도 대비전에서 보여줬던 따라가는 전개로의 단거리 경쟁력을 충분히 보여줬기 때문에 선두권에서 자유롭게 전개 운영이 가능한 1번 편성도로 한 6번 러닝복스를 중심마로 강조를 드립니다. 도전권들 대부분의 마필들이 앞선 공략이 가능한 말인데요. 7번 도키블레이드를 필두로 5번 라온패트릭 안쪽에 2번 명마질주가 가세하는 구도입니다. 7번 도키블레이드는 작년도 과천시장배 대상 경주 2차그랬던 근성 좋은 말이었죠. 그 당시에 대완마와 마지막 박빙의 승부에서 2차그랬었고 이후에 지난 4월달에 1700m 코너 4개짜리도 단숨을 극복해낸 좋은 전력의 마필이었죠. 하지만 최근 2번의 경주가 3관 경주 더비와 농립축산 장간배 경주에서는 어쩔 수 없는 졸전이었습니다만 이번에 오랜만에 일반 편성의 단거리 출전 훈련 상태감도 전혀 하자 없는 가운데 자신의 사이즈를 충분히 펼쳐보일 7번 도키블레이드 말씀드리고요. 5번 라온패트릭이 직전 경주 또한 최근에 2번의 경주보다 선행 압승을 거뒀는데 무엇보다도 편한 선행 조건이었다고도 볼 수 있지만 시종 경합 압박을 받는 조건에서도 충분히 능력 발휘가 가능했다는 거죠. 편성에서 2억 기수의 재기용 5번 라온패트릭의 강공선행 작전 주요할 듯하고요. 안쪽에 2번 명마질주도 직전의 코스 2점의 선행 강공작전이 주요하며 압승을 거둔 전력 이번에 승급전 과거 1,300m 거리 선행이 아닌 조건에서도 따라가는 조건에서 입상할 정도로 자유롭게 전개 운영도 가능한 만큼 승급전의 복병가치 높은 2번 명마질주까지 말씀을 드립니다. 결국 민병철의 방송 추천 경주 서울 8경주는요. 선두레이스 흐름에 자유롭게 전개 운영이 가능한 일반 편성 드라운 6번 러닝복스를 중심으로 도전권들, 후차권, 하이페이스, 단거리, 끈끈한 근성을 충분히 선보일 말로 엄선해서 당일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민병철 위원의 방송 추천 경주 8경주 정말 어려운 경주입니다. 그런데 이걸 아주 시원시원하게 명쾌하게 해설을 해주셔서 정말 이렇게 딱 들어와서 시청자 여러분들께 큰 기쁨을 안겨줬으면 하는 바람이 우선이네요. 6번 러닝복스는 저도 인정을 하고 추천을 드려볼 만한 말이기 때문에 약간 부가 설명을 해주자면 직전 경주는 점핑 출전이었고요. HRI 트로피 경주였죠. 당시 안말이 이제 2두밖에 없었던 상황에서 본인이 선행을 나갈 것으로 기대를 했는데 동영상으로 보신 분들은 모를 거예요. 현장에서 봤던, 저는 봤습니다. 발주대 안에서 그 요동을 치던 그 장면이 동영상이 잡혀있지 않아서 그 부분만 아니었으면 어땠을까라는 아쉬움이 저 또한 못 내들더라고요. 그런 부분까지 감안해 본다면 현 등급으로 돌아와 있는 직전 경주 국산 3등급 경주였어요. 레이팅 65이야. 현 등으로 돌아와 있는 2등급 경주였죠. 죄송합니다. 현 등으로 돌아와 있는 4등급에서라면 순발력, 발휘 충분히 가능해 보입니다. 다만 아마 시청자 여러분들도 같이 걱정해 주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7번 도끼블레이드도 저는 이제 선수권 세력이라고 분류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추천마가 모두 선행마예요. 심지어는 강선행마예요. 선행 경합은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해야 되죠? 글쎄요. 이제 선행이라는 레이스 주도할 수 있는 선행마는 딱 한두부로 예측이 돼요. 기수의 성향이나 보존 선발력에 있어서는 5번 라온패트릭이 선두권을 장악해 내리라고 보고 있는데 6번 러닝복스나 7번 도끼블레이드 같은 경우는 굳이 선행하는 조건에서도 충분히 단거리 능력, 경쟁력을 검증을 받은 전략이기 때문에 굳이 6번 러닝복스나 7번 도끼블레이드가 선두 경합으로 나가 떨어지는 일은 없으리라 봅니다. 결대로 따라가면 입상할 수 있는 전략이기 때문에 저는 6번 러닝복스의 7번 도끼블레이드의 선정기 대치를 일단 높게 평가하는 구도입니다. 미명철의 방송 추천 경주, 서울 8경주는 일반 편성 도러학교 제 등급 왔죠. 선두권 자유정기 이점에 6번 러닝복스를 중심으로 도전권들 당일 최선 압축된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지는 경주는 서울 10경주입니다. 출마표 보시죠. 경주거리 1700m 국산 4등급 9대 마필 출전하는 레이스입니다. 능력의 성장 상승세를 보이는 또한 1700m 검증 전력이 대거 출전합니다. 취향 복귀 전 나서는 능력 좋은 말도 한두가 있고요. 그내용 김지영 의원의 자세한 해설 준비했습니다. 별정 B형으로 펼쳐지는 10경주 1700m 거리입니다. 이 거리를 통과한 말들이 대거 출전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부담 중량과 그리고 이 거리에 대한 적응력, 전개 이전까지 꼼꼼히 살펴보셔야 되겠는데요. 제 눈에는 아무리 봐도 6번 라운돌풍이 안정적인 경주 운영을 풀어낼 수 있는 강점을 지닌 말인데다가 부담 중량도 상대적으로 가볍습니다. 직전 경주 입상을 했었던 것을 감안해 봤을 때 54kg의 부담 중량이라고 한다면 그리고 라운돌풍의 가장 큰 강점 중에 하나는 외곽을 돌더라도 자신의 힘을, 파워를 발휘할 수 있다는 부분 선의권에 붙을 수 있으면 더욱 좋겠죠. 그런 유형의 말이기 때문에 모레피안 전개에도 충분히 가능해 보이는 이번 편성에서는 가장 눈여겨봐야 할 말로 먼저 추천을 드려봅니다. 함께 응수할 수 있는 말로는 3번 빅토리킹과 휴양마저 5번 P평 그리고 4번 영스톰의 추입까지 기대를 하고 있는 편성인데요. 우선적으로 3번 빅토리킹 같은 경우에는 직전 경주는 상대의 흐름이 빅토리킹이 뛰기에는 좀 다소 빠르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외곽으로 밀려 있었던 것도 있고요. 하지만 그 전에 멀로기서 호흡을 맞추면서 입상을 차지할 때는 적극적인 선두권 공략이 주요하면서 입상을 차지했던 전력이니만큼 이번 경주에서도 그 선입 전력을 기대해 볼 만하겠고요. 5번 P평 같은 경우에도 선두권 가세 가능한 전력이니만큼 공백은 좀 있습니다. 구절염자하고 답창 때문에 공백이 좀 길어져 있다는 부분이 한 가지 아쉬운 대목일 수 있겠습니다만 재심 때에는 여유 있는 탄력, 예전에 입상 시의 탄력을 모두 회복한 모습을 보여준 바 있기 때문에 훈련 시의 성과까지 더해지는 5번 P평의 선두권 강공도 주요하리라고 봅니다. 마지막으로 4번 영스톰은 장거리에서는 언제든지 한 발을 쓸 수 있는 추입마이기 때문에 컨디션이 좋다면, 현장 컨디션까지 나쁘지 않다면 충분히 복병 가치가 있는 말로 추천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은근히 까다로운 레이스 10경주 설명해 주셨는데요. 김지용 의원은 6번 라운드 돌풍의 연투 기대치를 높게 평가해 주셨습니다. 그렇죠. 직전에 착지 분량 이후 전개가 쳐짐에도 불구하고 뒤직선에서 외곽 감아 약간 무빙 전개로도 무리한 전개 운영으로도 입상할 정도로 상당히 좋은 전략. 부담 중량 54는 적절하다. 김지용 의원 6번 라운드 돌풍의 가장 높은 점수를 주셨습니다. 3번 빅토리 킹도 직전에 라운드 돌풍과 함께 뛰었던 고편성에서 동선에서 외곽 무리한 전개 운영을 했었죠. 하지만 이번에 게이트 안쪽 들어왔고 3번 빅토리 킹이 내선인 코스에서 유리한 전개 운영 직전보다는 좀 더 앞선에서 수월하게 전개 운영이 가능하기에 3번 빅토리 킹의 직전에 착수권 아쉬움 충분히 많이 할 전력으로 보고요. 여기 1번 금화 제니스가 있습니다. 공백 이후 출전하지만 직전 경주 1700m 거리 혼합 4등급 레이스에서 3코너 초반에 선두 강탈을 하고 레이스를 주도하며 우승을 차지했던 전력이에요. 이번에 1번 게이트 요편성에서 부담 중 올라갔습니다만 코스 2점에 강국 선행 작전 레이스를 주도하며 유리한 전개 운영이 가능한 입상 도전마로 보이는데 김지용 의원 1번 금화 제니스는 어떻게 평가하세요? 금화 제니스의 직전 경주는 다소 저평가되어 있었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 만큼 여유 있는 탄력을 보여줬죠. 저 또한 금화 제니스의 선행 강국을 믿으면서 적극적으로 우승 후보로 추천을 드린 바 있는데요. 이번 경주는 얘기가 좀 다릅니다. 본인 스스로 레이스를 주도해 나갈 수가 없는 구도라고 판단을 했기 때문이고요. 그 이유는 2번 대천 레이스를 비롯해서 3번 빅토리 킹도 선두권은 가세할 수 있는 전력이고요. 외곽으로 밀려있다 하더라도 9번 사바킹덤도 왕년엔 선행을 나갔었던 전력입니다. 여기에 이제 5번 비평 그리고 6번 라운드 풍도 외곽에서 이렇게 감고 올라오는 강탈까지 가능한 전력이다라고 봤을 때 금화 제니스가 짊어지고 있는 57이라는 부담 중량은 별정 B형 형식으로 봤을 때는 좋은 선택이라고 볼 수는 있겠습니다만 57 자체를 이겨내기에는 아직까지는 좀 덜 여물지 않았나 싶어서 좀 아쉬운 인기마로 저는 과인기마로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네 서울 10경주는요 자 직전에 무리한 전기 운영으로도 너끈히 입상을 해냈던 전력이죠. 이번에도 적정거리 출전 6번 라운드 돌풍을 중심으로 저희가 설명드린 도전 벅병 전력 당일 꼼꼼히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이어지는 경주는 서울 11경주입니다. 출마표 보시죠. 경주거리 2200m 혼합 3등급 12마리 마필 출전하는 레이스입니다. 서울 11경주는 제가 해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정도 인기마들의 윤곽은 드러나고 있고 도전권들의 세력이 눈에 띄는 구도예요. 안쪽에 4번 어느 맛진 날이죠. 전기의 다변성을 꽤 하고 있는 말이고 과거 선행 강공작전으로 동거리를 입상을 했었던 전력인데 1300m였죠. 직전에는 1200거리 우승 전력 당시 출발에 외치키됨 추돌 주춤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전기가 쳐졌음에도 막판에 근성 있는 걸음으로 선두 앞선에 있었던 말들을 제쳐내고 우승을 했어요. 어찌 보면 초반 전기가 살짝 꼬이고도 근성을 발휘했다는 부분을 높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게이트 안쪽 맛만 먹으면 선행이죠. 전기를 자유롭게 풀어낼 수 있는 장점. 4번 어느 맛진 날 유리한 전기의 이점을 극대화할 중심마로 보입니다. 4번 어느 맛진 날을 중심마로 강조드립니다. 도전권들 직전 입상 달력이었던 6번 프로함성을 필투로 7번 매치 캡틴과 안쪽에 1번 푸른 매가 보입니다. 6번 프로함성은 한동안 좀 부진했었던 부분 지난 6월 달에 거세를 단행했고요. 자칭 자칭 회복을 보이더니 직전 경주 드디어 단거리 입상을 했던 전력이죠. 당시 출발에 외치키됨 악벽을 보이며 초반 전기를 쳐졌습니다만 코너에서 서둘러 선입과담 직선에서 월등한 결정력을 선보였던 말이 6번 프로함성이죠. 기본적으로는 하위페이스에 선두과담 스피드도 있는 전력이고 이번에 발주도 보내고 6번 프로함성의 적정거리 출전 연투기 대치 말씀을 드려보겠고요. 7번 매치 캡틴이 과거에는 선행 강공작전으로 단거리를 넋끈히 우승했던 전력인데 최근에 계속해서 질주성의 변경을 시도하고 있는 듯 합니다. 직전 경주는 출발 시 방해를 받고 주춤거린 부분도 초반 전기 처진 그리고 전기를 잘못 풀어낸 전개적인 아쉬움이 있었던 원인인데요. 2번 경주 4번 어느 멋진 날 혹은 8번 무사 정도의 빠른 말들 하지만 여태의 빠른 말들보다 앞선 장악에 나서진 않겠습니다만 최근에 참고타죠. 7번 매치 캡틴 선입권에서 충분히 유리한 전기 영수가 가능하겠고 적정거리 실전으로 보입니다. 7번 매치 캡틴이 되겠고요. 안쪽에 1번 푸른매가 직전에 어느 멋진 날 편성해서 내선 추입으로 이착을 했는데 역시 선두권이 이번에도 몰락은 하겠지 않겠습니다만 이 선이 무뎌질 때 분명 마지막에 한 발 참고 올라올 수 있는 말 추입 1번 푸른매까지 복병 가치가 있어 보이네요. 서울 11경주는 선두 레이스룸에 따라서 전개를 자유롭게 풀어내는 장점 이번에는 선행도 가능하죠. 4번 어느 멋진 날을 중심으로 말씀드린 삼두의 도전 세력 정리해 드립니다. 네 민묵철 위원회 해설 잘 들었습니다. 저도 대동소에 합니다. 어느 멋진 날보다 제가 6번 프로함성 쪽에 먼저 점수를 주고 있기는 합니다. 이거는 어느 멋진 날이 공백이 좀 있었기 때문이고요. 훈련실 컨디션도 이상이 없기 때문에 저 또한 함께 추천을 드리고 있는 상황이죠. 6번 프로함성은 드디어 직전에 입장을 해줘서 너무 기쁩니다. 이번에는 우승을 해줘서 더욱 그 기쁨을 배가시켜줬으면 하는 바람이 있는데요. 사실 빠른 흐름을 제대로 잘 응수할 수 있는 선입 전력으로서의 가치가 충분한 전력이고 그동안 보였었던 악벽을 이현정 기수가 잘 다뤄주면서 꾸준히 순위 상승을 하고 있죠. 그 자체만으로도 6번 프로함성이 갖고 있는 가치는 충분히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는 8번 무사, 매치캡팅까지 인정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8번 무사는 한번 질문을 드려봐야 되겠죠. 분명히 스쳐 지나가면서 분명히 설명을 해주셨어요. 무사도 선수권 가세할 수 있다. 무사가 선행 나가면 어떻게 됩니까? 재밌지 않겠습니까? 상당히 레이스가 흥미진진해지겠죠. 그래서 저도 8번 무사에 대해서는 당일까지 주목을 할 생각인데요. 그런데 요즘에 보면 최근 경주를 보면 늦밟기도 있고 직전에는 점프하며 앞선 장악이 실패. 분명 선행을 좀 편하게 나서야 되는 편성에서 충분히 가능해 보이는데 내 측에 4번 어느 멋진 날이라는 빠른 말이 떡하니 버티고 있기 때문에 8번 무사가 과연 선행을 편하게 받아낼 수 있는 조건인가에 대해서 좀 부정적인 견해를 갖고 있습니다. 하지만 당일 컨디션이 절정에 오르고 분명 8번 무사의 어떤 변화의 증거가 나타난다면 복병 가치는 열어보고 싶은 그런 마필이 되겠습니다. 서울 11경주는 선두 레이스 흐름에 선두권 자유롭게 전개 운영 가능한 4번 어느 멋진 날을 중심으로 저희가 설명드린 도전 복병 전략 꼼꼼히 살펴 가시기 바랍니다. 이어지는 경주는 서울 12경주입니다. 출마표 보시죠. 경주 거리 1200m 혼합 1등급 12마필 출전하는 네, 터널 라스트 경주는 1등급 단거리 레이스입니다. 단거리에 강점을 지닌 1등급 마필드 직전 코리아 스프린트 입성마도 있죠. 자, 12경주 김지영 의원의 자세한 해설 준비했습니다. 네, 이번 12경주 제가 해설해드리겠습니다. 자, 1200m 최적거리에 출전하고 있다고 판단이 드는 말들 우선적으로 추천해드려야 되겠고요. 그 중심에 9번 다이아삭스를 놓지 않으면 오히려 저를 욕하실 것 같습니다. 직전 코리아 스프린트에서 가온 챔프의 강력한 선액을 따돌리면서 인코스에서 차분히 추입을 했었던 다이아삭스가 되겠는데요. 이번에 이제 부단 중량이 낮아졌어요. 직전 대비 코리아 스프린트에서 57이었고 지금 500g, 56.52이기 때문에 아쉬울 것 없죠. 외곽으로 밀린 것 역시 속상할 이유 없습니다. 다만 아쉬운 대목은 왜 그 전 8월달 경주에서는 그렇게 졸전이었는지 그 부분이 속상할 따름이죠. 이번에는 선전, 연투기 대치 높여보면서 구분 다이아삭스 축으로 추천을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10번 어나더 스마트원은 직전 경주에서 문세용 기수가 마체 이상으로 5인을 해서 기승정지를 받게 되죠. 사실 기승정지 4일 치고는 너무 약하지 않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거는 의견이 다 달라요. 너무 과했다라는 의견도 훨씬 많았기 때문에. 최근에 이제 KM블루도 한 번 더 있죠. 마체 이상으로다가 5인을 굉장히 자주 하는 기수였었는데 이번에는 안토니오 기술로다가 안장을 교체를 하고 주행심사까지 치르고 출전을 합니다. 주행심사 당시에 컨디션 이상 없이 좋았던 모습이기 때문에 어나다 스마트원은 솔직히 직전 경주 1,400m가 적정거리는 아니라고 판단을 해서 추천을 드리지 않았던 전력입니다. 1,200m이면 얘기가 다르죠. 1,200m에 56kg 정도면 충분히 극복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함께 공수할 수 있는 7번 뉴스타대의 직전 경주에 추입 탄력이 너무 아쉬웠죠. 하지만 살아나는 컨디션을 보여줬던 것은 분명하고요. 부담 중량 너무 착하네요. 54kg 드디어 때가 온 것 같습니다. 당일 체중까지 빠져줬으면 더욱 좋겠고요. 여기 6번 젠테널이 1,200m에서는 늘 경쟁력 있는 전력 꼭 눈여겨봐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1등과 단거리 레이스 어느 정도 능력이 다 나온 마필들이 접전인데 직전에 코리아 스프린트에서 입상했던 그 대선 경주 시장했던 9번 다이아 삭스가 일반 편성에서 또 부담 중량도 살짝 내려받았고 경쟁력이 있어 보입니다. 돌아온 7번 뉴스타대 과거에는 청담도끼 돌콩과 더불어 3세마 3두마차로 명성이 자제했었는데 워낙에 체중이 많이 나가는 그런 유형의 말이라 다리가 좀 약한 부분도 있었죠. 직전에 분명 회복세 전력을 선보였고 이번에 부중까지 내려받은 상황이라면 드디어 오랜만에 입상기대치를 가져볼 수 있겠네요. 7번 뉴스타대이 되겠고요. 여기 3번 천지가가 있습니다. 이 말도 단거리 추입형 마필로 명성이 자제했단 말이죠. 지난 3월 경주 이후에 광골류 등의 병력으로 공백이 있었는데 직전 경주 복귀 전 선두 빠른 페이스 1200리터 거리 게이트 외곽 분리한 여건 자리 못 잡고 후미에서 늦추입이었습니다만 걸음 여력은 좋았어요. 이번에 정상주기고 분명 이 3번 천지가도 어찌 보면 이 빠른 흐름에 선두권 몰락시 분명 한 발이 가능한 복병 가치가 있어 보이는데 김지영 의원 정상주기 도론 3번 천지가는 어떻게 평가하세요? 제가 천지가 정말 좋아하는 말입니다. 정말 좋아하는데요. 이 말은 한계부 중에 56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56.5로 3위를 차지한 것이 1200미터에서 선전한 가장 마지막 기록이었기 때문에 57.5는 너무 무겁지 않을까 싶어서 저는 말을 좀 아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우선입니다. 서울 12경주는요. 1등급 단거리, 중거리, 장거리까지 모두 섭렵한 말이죠. 강자 9번 다이아삭스를 중심으로 저희가 설명드린 도전폭병 전략 꼼꼼히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토요일 복병마를 찾아라 서울 7경주로 준비했고요. 경주거리 1300미터 헌압 4등급 12마리 마필 출전하는 레이스입니다. 직전 대비 경주 여건의 변화로 인해 독보적인 능력마가 존재하지 않은 경주로 보입니다. 다수의 자료 깊상 가능한 마필이 혼재하는 레이스인데요. 당일의 흐름은 12번 인천캡틴, 11번 패션피플, 8번 매니그랜드, 7번 글로벌 천하 등등 고만고만한 전력의 마필들이 인기마로 부각이 될 텐데 김지영 의원, 이러한 구도 속에 액면의 인기마를 눌러서 자료 깊상할 수 있는 복병같이 높은 말 한두 소개해 주시죠. 사실 이 편성에서 과연 단승식 기준으로다가 4배 이하의 말이 있긴 있을까가 너무 궁금해지는 편성입니다. 저도 그래서 유명철 의원한테 인기마가 도대체 누구냐고 몇 번이나 여쭤봤는데요. 저는 이제 제가 생각하고 있는 복병이기도 하고 입상 가능성이 있는 말로 이번 정상스마트를 먼저 추천을 드려보겠습니다. 직전 경주에는 DKNR이라는 발빠른 선행마의 강공 속에 조금 레이스가 지나치게 빨라졌던 경향이 없지 않아 있었어요. 하지만 정상스마트라는 말 자체가 그 흐름을 꾸준하게 계속 따라오고 있는 전력이었다는 점 데뷔 이후 3위 3번 모두 순위권 경쟁력을 보여주면서 점차 나아지고 있는 힘이 붙어가고 있는 탄력이라는 점 이 편성에서는 유일한 이세마로서 더 보여줄 걸음이 있다는 부분까지 점수를 줄 수 있는 이번 정상스마트를 복병으로 추천드려 보겠습니다. 네 게이트도 안쪽 들어왔고 여기서는 유일한 이세마죠. 최근에 경주보다는 충분히 유리하게 전개 운영까지 가능한 실전변화 기대치 높은 2번 정상스마트의 김지영 의원은 액면의 인기만을 누를 복병같이 높은 말로 설명해 주셨습니다. 자 민병철은 옆에 있는 말이죠. 3번 아메리칸 포스원을 강조해 드립니다. 이미 지난 8월 24일 날 문화계카티 케미블루 편성에서 1300m 3차까지 하면서 단거리 가능성을 엿보였던 말이죠. 기본 순발력도 갖추고 있는 말이고 그 당시 단거리 3차 갈 때는 외곽 돌고도 3차까지 했던 절약을 보였어야 하지만 직정 종료 코너 4개짜리 1700m 첫 도전에 아무래도 거리 미숙한 면모를 보이며 무너졌지만 이번에 대폭 거리 내린 1300m 레이스가 적정거리로 보입니다. 게이트도 안쪽. 그렇다면 적정거리 출전의 전개도 충분히 유리하게 펼쳐낼 3번 아메리칸 포스원 역시 액면의 인기마를 눌러 이길 복병 가치가 높은 말로 3번 아메리카 포스원 강조를 드립니다. 네. 서울 칠경주 복병마 심층 분석 코너는요. 당일 인기마를 부각될 마필들도 좋겠지만 저희가 말씀드린 김지용 의원의 2번 정상스마트 자 민병철의 3번 아메리카 포스원을 다양한 승식에 적용하신다면 분명 좋은 성과 거두실 겁니다. 네. 숨가쁘게 달려온 토요경마 해설방송 모두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항상 경마를 즐기시는 팬 여러분께서 이런 생각하실 겁니다. 아 이번 경주에 이 복병마 분명 찾아냈는데 또한 방송에서 봤는데 역질 못해가지고 그 아쉬움이 있었다. 자 그게 항상 우리 경마 팬들의 숙제죠. 자 이번 토요경마에서는 서말의 구슬을 잘 꿰어서 좋은 결과물로 가져가시기를 기원해 드려보겠습니다. 네. 저희는 더욱더 열심히 준비해서 내일 1호경마 해설방송에서 더욱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